안녕하세요 리얼터 제이입니다. 오늘은 라스베가스 써머린의 새집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기존의 써머린 웨스트의 새집들은 이미 판매가 끝난 단지들이 많은데요. 써머린 웨스트의 조금 북쪽에 전망이 좋은 지역에 새집 단지들이 새롭게 추가 오픈 중이라 다녀왔습니다. 다른 단지보다 전망이 매우 좋고 위치도 좋은 곳의 위치에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그 중에 첫번째 모델을 소개해드리는데요. 방 5개, 화장실 5개 반에 4573 스쿨피트의 2층집입니다.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새집은 집의 기본 가격 외에도 랏 프리미엄의 가격이 붙고 이후 내부에 선택하시는 옵션이 있으시면 그 선택하신 옵션만큼의 가격이 추가됩니다. 새집은 짓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 구입을 하실 때 가장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으며 그 단계가 진행이 될 때마다 가격은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함께 내부를 더 양상으로 살펴보실까요? 자 그럼 함께 내부를 더 양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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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